자, 우리 친구들 이제부터 우리 물건 팔고 사는 놀이 해볼 건데 오늘 친구들에게 팔 물건 다 가지고 왔어요? 네! 플리마켓 하는구나 이제 저랑 받아주고 그때 아침에 팔겠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거 있겠습니다 이거 이거 팔아도 돼? 아니, 아니 이거 그거 팔아도 돼? 아, 진짜? 아니, 아니 아, 우리 다행이 킥보드 팔까? 아, 킥보드 파시게요? 아, 킥보드 팔, 팔아도 되는 거예요? 어, 500원만 받아도 되나요? 아, 저 킥보드 500원에 팔 거예요? 8,000원으로 팔 건데? 안 돼, 8,000원에는 팔 수 없대 왜? 다 2,000원씩 가지고 올걸 저럴 때 비싼 거 집잖아요? 아니, 그럼 엄마가 가슴 떨려요 살고 싶은 거 뭐 있어? 음... 배돌아지 좋아, 그럼 배돌아지도 팔아볼까? 배돌아지 인기 별로 없을 건데 그렇죠, 어떡해?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넷, 넷,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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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넷, 여덟, 여덟 14개? 14개? 네 개 가져갈까? 16개, 여덟 개, 아홉 개 4개 4개? 1개, 2개, 3개, 4개 4개 팔아보자 그런데 손님들이 너무 많아질 거 같은데? 어쩔 수 없어 쌀 냄새 좋아? 쌀 가져와요? 됐어? 이만큼 탈까?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올라올게 아니, 너무 많아 무거워 아니, 한 번만 됐어?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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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내일 플리마켓 할 거 챙겨왔어? 응 아이, 동생이구나 이거 이거 하고 그리고 캡틀칩 이거 자물회 책 이것도 준비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거 장난감 다 가져가도 되겠어? 큰 결심일 텐데 이거 하고 이거 사 물만 세탁하고 지금 동생은 자기가 조금 이따 갖고는 웃거든요 지금 자기꺼야 왜, 왜 너 이제 안 가지고 노는 거야? 응 저건 하진이가 좋은 거 같은데? 응 다 있지? 응 귀여워 하진아, 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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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하진이가 갖고 싶은가 봐 하진이 거야? 하진이의 태도를 부모님이 잘 가르쳤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하잖아요 네 확 뺏는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우선 얘기하고 네 드세요 싫대 도망간다 도망간다 뭐야 내일 다 팔 수 있겠어? 너무 많이 챙기는 거 아니야? 난 부자 되려고 그래 친구들이 하나도 안 사면 어떡해? 친구들이 하나도 안 사면 어떡해? 친구들이 하나도 안 사면 어떡해? 먹힐 약속 없는 거 하면 돼 먹힐 약속 없는 거 하면 돼 오, 야, 뚜껑하래 마케팅을 알아 안녕 안녕 유아